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진입니다 2015년 2월 2일 오후 10시 28분이고요 간만에 아이작 좀 와봅시다 굶지마 하려는데 아직 11시 되게 제법 남아가지고 일단 초고속으로 한번 할게요 노말로 합시다 11시 전까지 끝내야 해가지고 지금 32분밖에 시간이 없어 일단 황금방에서 한번 놀게요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어 황금방 바로 나와야 돼 어 어디? 뭐지? 아 돌일게요 흠 아니요 일단 빨리 끝내야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뭐지? 엔간에선 다 깨거든요 엔간에선 다 깨긴 하는데 아자젤이 시간이 좀 덜 먹어 어? 그리고 아이작을 하게 되면 다이스때문에 왠지 모르게 시간이 더 걸려요 파밍하는데 왠지 돌려야 할 것 같아 어? 어 잠시만 이거 지금 화제일이 화질이 어 나쁘지 않네 화질은 나쁘지 않네 잠시만 이거 최저 됐다 아 이거 렉이 쬐컴 멎네 렉이 쬐컴 많이 먹네 스카이프 그냥 꺼놔야겠다 스카이프 그냥 꺼놔야겠어 이따가 켜야겠어요 렉이 심 오 잠시만 안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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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은것좀 나와라 좋은것좀 나와주세요 이런거 솔직히 나 보조들도 솔직히 필요가 없긴 한데 어 그냥 템 아무거나 가져 자 누가 나오나 자 아이고 렉이 렉이 고우 렉이 주니어시 유다요 저요 유다 자주하는데 유다도 비교적 자주하는 편이에요 아이고 데미지요 좋아좋아좋아좋아 리액션좀 가끔씩 해줘야돼 여전히 리액션을 안해가지고 아이 그냥 빨리해 그냥 넘어가 아니요 전 타거리 별로 타거리 상관없어요 타거리 왠만.. 진짜 두유만큼 짧지 않는 한 상관없어요 원래 잘하거든요 전 원래좀 잘해서 숙련된 컨트롤이랄까? 헬스어 좋았어 오 헬스어 오 좋아좋아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좋은거 오 좋은거 오 잠시만 아 잠시만 아아 아 손에다 아 손에다 이것은 빵구 뭐지? 오류인가? 아 진짜 괜시리 괜시리 더 썼어 아 괜시리 더 썼어 어 쏘라 뭐지? 카드에다가 뭐지? 카드에다가 피까지 까였어 아 진짜 손에다 응? 마음은 손에다 정말 너무 다급했어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해 핀질아 핀질아 침착해 흥분해서 될 거 없어 뿌 뿌 아이 뭐 파리가 센스가 있네 어이구 아저젤이죠 어우 쉬워 아 뭐지? 몬스트로죠 몬스트로도 뭐 쉬워 몬스터 중 하나에요 몬스트로 얘 보스야 그냥 피만만은 잠모브 아닌가? 피만만은 잠모브 아닌가 얘? 끝 정말 쉽지요 흠 아이고 이거 간만에 열렸네 자 몬치다 오오오 좋아 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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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끝내주는데 악마방 100%에다가 데미지업 어? 아프리커원님 어서오세요 어? 굶지마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것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뭣이냐 뭣이야 뭣이야 어? 이거 어 아이장 리퍼스 좀 간만에 한판하고 있어요 11시 전까지 끝낼거니까요 네 어서오세요 아 진짜 가족회의가 30분인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여번에 좀 언짢은 얘기들이 많아 많이 넣어서 응? 아 지금 나 기분이 떡 똑 떨어졌어 어 페르만 음 아무튼 파밍은 될 수 있으면은 할 필요 없는건 넘어갈려구요 뭐야 어 브릿지 프라이 어디 아이고 아프리커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아이 나 별풍선은 리액션 없어요 난 초콜릿이나 초콜릿이나 줘요 어? 미성년자한테는 나 그리고 별풍선 안 받는거 아시죠? 응? 별풍선 어떻게 이거 환불 안되나? 다시 돌려주는거 항상 찾는거 어? 저 별풍선 뭐지? 미성년자한테 안 받아요 했는데 저 나중에 와서 전 미성년자인데요? 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구요? 어? 내가 쏘지 말라고 몇번을 말이여 어? 애들 돈 뺏으면 왠지 애들 삥 뜯는거 같고 코 묻은 돈 뜯는거 같애서 기분 안 좋다고 어? 그리 말했는데 어? 오케이 어? 이거 나쁘지 않네 일단 이거 한번 껴주고 어? 이거 가져갑시다 이거는 소울아트를 올려 소울아트 하나씩 채워주는거에요 그리고 미트캐프 어? 일단 전개가 오늘은 좀 빠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구요 아 이거 근데 잘하면은 이거 열한시안에 깨고 시간도 남을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 먹을게 제법 풍족하구만 돈 그리고 한번 더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게임이 너무 쉬워요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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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어라 근데 하나 맞죠? 하나 맞네 하나 맞네 응? 가끔씩 한개를 여러 번 뭐지? 나누어서 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 저 한개 아닌데요 어? 잠시만요 어? 아 더 쏘셨구나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요 일단 들어가 봅시다 뭐냐 좋은거 어? 이거 폭탄 터치면은 어? 불뚱 남아있는거죠? 쓰읍 글쎄 그다지 오? 아니 살아 생존자가 잘가? 흐흐흐흐흐흐 살아있는거를 원망하거라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게임이 너무 쉬워요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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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쉬워요 안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아 나와라 버스 아이고 길어라 아니 너 플라나리아였니? 몸통을 파느러 가려니까 두 마리가 나왔다 악마방 어? 아유 야 크램프스 오랜만에 본다 물론 아이작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요즘 요즘 안했거든요 귀찮아서 다른 방송하느라 바빠가지고 호잇 야 오늘은 너 왜이리 철사포를 많이 쏘냐 오케이 석탄 감사합니다 어? 크램프스 머리나오면은 솔직히 못돌려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자 갑시다 석탄 좋아요옹 데미지는 5칸밖에 안되네 아자제리인데 상점이요 아니 꼭 안가도 돼요 어? 지금 솔직히 별로 파밍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11시 전까지 초고속으로 깨는거라 초고속으로 깰 예정이어가지고 어? 파밍 너무 많이 할 필요없어요 아 스피드 좀 빠르면 좋겠다 이동속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렁 이동속도가 너무 느렁 아렉 아렉 스읍 어허어 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왠지 이대로 가면 금방 보스방 나올거 같은데 황금방부터 들려보죠 황금방이 어딨어 이거 황금방씨 황금방씨 이 금방이 어딘가 있을텐데 금방씨 레몬파티 아 집이였어 야 너도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주세용 내가 너무 귀찮아요 엇 자 끝내라 파리 가라 다시 소울하트 하나 늘려주고 이쪽으로면 왠지 여기 온김에 한번 상점이나 들려볼까 여기 온김에 상점이나 가볼까요 아야야 아파 자 옮기면 가보자 어 딱히 좋은게 없는데 이거 먹어주고 맘키 열쇠 두개죠 그리고 이거 뭐냐 뭐냐 아 공속 다운 아 철사파라서 어차피 공속도 느리는데 이거 너무하네 아 이거 더럽게 지워줘서 맘키요 아니요 그다지 좋은게 아닌데 데드키라면 모를까 맘키는 그냥 열쇠 두개에요 딴거 없어요 다른 효과 뭐 있던거는 같은데 기억은 안나고 열쇠 두개 정도 그게 제가 기억하는 타임이다 아니에요 효과가 뭐이 더 있었나 솔직히 맘키는 저거 잘 안먹었거든요 아 열쇠 두개인가 하고 그냥 관뒀어가지고 오 그래요 오호 오 좋은거네 알고보니 어 좋은거다 좋은거다 더썬 더썬 어 저스티 유용한 유용한 텐들을 주죠 아하 아하 나나나나 얘네 시렁 시렁 퐁당 퐁당 폭탄이 터짐 구토재 아 구토재 같은거 나오면 큰일나겠구나 어 아이 짧아 짧아 타거리가 짧아서 안돼 안돼 상자 열면 많은 템 좋은 템이 나온다고요 스읍 어허 그럼 요거를 가볼 수 밖에 가볼까 아 그래 많은 템이 나오긴 하다 아 노쓸 뭔데 노쓸 뭔데 으하하하 자 엄마 손 빨리 내려와주세요 내가 손을 시켜드릴께요 자 다음 네 아이고 순서대로 내려오셔야죠 아 이 뚱고들 나 싫어 이 육중한 몸뚱이로 점프를 하고 있어 두두두두두두 아 진짜 얘 엄청 뛰어다닌다니까 얘네 제 몸매를 어떻게 유지 할려고 더럽게 뛰어다니면 아 폭탄hour 아 아 글쎄요 저거 이거 파밍을 애초에 거의 안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남을거에요 남을거에요 아마 얘는 찰사포가 어디 유도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근데 오히려 더 못잡으니까 일단 요거 먹어주고 어 어라랍 어라랍 이런거는 이거는 꼭 막아야 돼 얘가 일단 방어망이고 이거를 먼저 먹으면은 블랙하트도 생기니까 자 이거를 나중에 먹어주고 HP 업 으흠 좋아 완벽한 파밍이야 어 씬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데미지도 올라가요 이게 데미지도 올라가서 제 데미지가 아마 6칸이네 아 한칸이 한개가 모자라 한개가 모자라 아 뭐야 다이스방인지 알고 어 설마 하고 좋았는데 아이 진짜 센스없는 놈들 갈게 어 탈방이다 탈방 탈방 자 일로오세요 착한 어린이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너도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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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이거 신호등이냐 이게 신호등이냐 자기들도 죽을 줄은 안해 아 이런 덴트 없는 놈 덴트가 없던 나나나나 나나 어 오차 뽕땅 뽕땅 아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전체 딜 먹으라고 아이 상점 안가도 돼요 황금방이나 달방 황금방은 꼭 가야하고 보스방이랑 달방은 가끔 피없으면 가면 안되고 그리고 어디냐 상점 방은 정말 도박이죠 상점 방이 뭐 좋은게 있을지도 미지수고 일단 이거 써주고 어 이제 폭탄을 써치면은 어라 책방인가 하나 저거 하나 책방인가벼 가보자 좋은거 좋은거긴 한데 아이 참 좋은거 좀 줘봐 오치포말고 아 진짜 아니요 그런거 필요가 없어요 저 지금 초고속으로 끝낸거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죠 11시에 굶..굶지만 한다니까요 빨리 끝날려고 일부러 파밍같은거 잘 안하고 있어요 이런거 빼고 이런거 빼고 파밍하러 다니는게 더 귀찮아 지금 아 똥 아이고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용 삔질이옹 자 오마니 면 상점 오마니 면 상점 뭘까 아니 발고락만 내미시네 안녕하세용 아이제 워 그냥 죽어주세용 너도 빨리 죽어라 귀찮다 너네 빨리 죽어줘 죽으라고 추억하라 자, 몬터벌 몬터벌 온개풀이 자, 내 분무기에요 물 뿌려줄게요 먹고 악마 어벙부터 가봅시다 어허! 어번더 Arsenal 데미지샵 어 데미지화 입으로다가 퓨어샷 어 공포까지 주죠 이게 펜타그램의 상위호원 이랄까? 펜타그램보다 조금 더 센건데 요건 가지맙시다 보스러시하면 시간이 모자라 자 17분 남았어 17분 17분 남았어요 어 이제 바로 자궁맵 크아 검은 하트로 가득한 거 보니까 든든하다 든든하죠 아 아이 누가 아직도 소울하트를 먹어 아이 참 존스러워서 여전도 참 소울하트 먹는 사람이 있나봐 아이 불쌍해라 어 미스테리 페이퍼 뭔가 좋은 게 좋은거 좋은거 아이 치여서 난 안 먹어 뭐야 아 익스플로시브 뿅뿅뿅 지나갈게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요거를 먹어야 돼 아 서글프다 진짜 요런거를 먹어야 하다니 얻뚜뚜뚜뚜뚜뚜 다잡았어 자 빨리 잡죠 내 낯지판 같은거 나오면 좋긴한데 그런거 찾으러 다니기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엠페러 바로 보스장 보스 잡으러 갑시다 어 로키 야 로키야 너 오랜만에 본다 너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니 반쪽 죽었다 호이야 자 너도 으이고 어 뭐를 먹을까 아 식칼 식칼 먹으면 안되는데 식칼 먹으면 망해 식칼 먹으면 망해 지금 지금 식칼 먹으면 진짜 망해요 혹시 이렇게 들어가면 바뀌었나 안밖였네 어떻게 할까 아니야 철사포가 나 식칼 쓰면 오히려 귀찮아요 지금 빨리 끝나는게 목적인데 식칼 먹으면 컨트롤해야 돼가지고 비교적 철사포는 컨트롤을 비교적 안해도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가서 살짝 긁어주면 되는데 아이씨 열쇠 많아 열쇠 많아 요거 가져가 저걸 락피킹의 황금상자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아 이거 레이저 뛰자 호떠떠 호야 자 봐라 나의 무빙 발휘하구만 아 목이 이상해 어제도 그렇고 목상태가 안 좋네 안녕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라 좋은거 좋은거 진여주 다운 베러먼 뿡 아 어째 좋은게 하나도 안나와 어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의 진짜 내가 쫄았나 나 쫄았어요 설마 내가 가면서 소울하트 먹어주고 혹시 여기서 좋은게 나올까? 아 그냥 갈걸 그냥 갈걸 심지어 얘야 귀착해 엄청 귀찮은 애다 어? 엄청 귀찮다 아이 괜찮아 피 많이 까여도 돼 피 어차피 많아 피 어차피 있어봤자 쓸데도 없다 쓸데도 없는 피 헌혈에도 헌혈에도 헌혈 어제 헌혈방에서 오히려 가래 내 피 너무 많다고 잘가 아이 쉬어라 자 가죠 아유 진짜 피가 많아 빨간 피 말고 그냥 블랙하트 주면 안되나? 어디 가볼 어 어 귀찮은데 얘네 얘네 잡지 말고 그냥 갈까? 아 이 응가들 그냥 동화속으로 들어가라고 강아지 똥 강아지 똥 혹시 거짓거짓거짓거짓거짓 거짓야 거짓야 좋은거 좀 줘봐라 내가 돈 좀 줄게 에이 여보세요 형씨 우리 이런사이 아니잖아요 어 더 테스네 귀찮은데 이걸로 버스나 잡아볼까 템플릿은 필요없어 어 아 썩은 오유 안 먹어 으응 여러분 채팅창으로 해 뭐라고 말좀 해줘요 나 외로워 외로웠던 슬바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고 주먹을 내지르지 푸흥 흫 흐흠 음 아 나 뭔가 오늘 허접스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 허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허접이 내가 하고 있어 어우 피똥 아 이런 좋은거? 어 엠페러다 어떻게 할까? 코테스 어어어어 어? 오오오 아이 근데 템이 이렇게 굳이 많이 필요가 하지가 않는데 봐봐 일단 요걸로 데스로 보스를 잡고 자 박세 그리고 엠페러를 가져오자 어 잠시만 얘였어? 잠시만 어 벌써 자궁맵이었네? 몰랐어 아 뭐지? 벌써 태아였네? 몰랐엉 야야야야야 제.. 얘부터 없애자 아 얘한테 맞았어 맞을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얘한테 맞을 수가 있지? 어우 냄새 응 내가 맞았는데 스스로 냄새를 하는 빈질이었다 차 내려오세요 자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이거 뭔데 너무 오래 걸려 데미지만 좋고 어이 어이 아이자 먹어 주고 엠페러 가져옵시다 어 나가자마자 바로 뭐지? 보스로 잡으러 가게 자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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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고 왔어 응 뚜뚜뚜뚜루 뚜뚜뚜 자 저는 체스트를 갈거에요 그러니까 대성당 가야죠 12분 남았어요 좀만 서두르자 좀만 서두르자 바로 아이작 잡으러 갑시다 아이작 안녕 안녕 아가 안녕 아가 오우오오 화려한데? 화려한 플레이 나 근데 이거 방어막이 워낙 탄탄해가지고 너한테 잘 안죽을거 같애 눈물로 어? 지금 제가 파리방어망 있지 미트큐브 있지 어? 피 묻은 시칼도 있지 어? 어? 맞았네 아니 틈트시장을 노려 이 양반이 이 민머리가 그냥 빡빡 밀리고 싶나 어? 아 이제 한 대만 더 치면 잡을겠다 자아 잘가 자 그리고 바로 체스트 올라갑니다 빠르르 빠르다 빠르다 방금 뭐가 지나간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 농담 이거요? 으흐 어? 좋아좋아 공속업 공속이기 너무 느렸어 인간적으로 어? 몬트로 패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 오는데 시가 돌에 걸릴거 같은데? 아닌가? 아이 어차피 철사보라 상관이 없구나 카드 미믹 카드를 섞어주는건데 아이 필요없어 폭탄 5개 먹어주고요 이거 들고 다닙시다 이거 들고 다니면요 소울아트를 소울아트단 뭐해야디 어떻 야야야야 아예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케이 그래도 쉽네 쉬어 쉬어 자 빨리 어? 몇분 안남았어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범퍼카 저리가고 범퍼카 저리가세요 오케이 끝 끝 자 빨리 탐 보스 도둘러 도둘러 기미니 도둑게 오케케케케케 오케케케케 오케케케케케 어 아아 맞아도 이런 몬스 이런 애벌레한테만 타니 아 구려 쉬운 보스중 하나인데 오 스트렝스 이거 보스한테 쓰죠 스트렝스 요요요요요 아 아파요 아파요 때리지마요 이마 셰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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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거 잘못하면 그냥 죽겠는데 그냥 적당히 무빙 좀 해야겠다 무빙은 좀 적당히 해야겠어 쩍쩍쩍쩍쩍쩍쩍쩍쩍 아잇 수 왜 이렇게 몬프가 많이 나와 전체들 한번 죽어어 데스로 으흐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rom 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정신높어 정신없성 정신없어어 정신없어어어 아 저는 여러분은 그래도 비교적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저도 지금 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이거 제일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대충 손바닥 두개만한 사이즈 제가 안그래도 손이 작아가지고 딱 그만한 사이즈로 보고 있는데 제 손은 치고 해가지고 응? 아 거의 다 잡아간다 거의 다 잡아간다 다 잡아왔다 아 그래 놓고 이거 딸랑 이거죠? 아 야 쉽죠 야 쉽죠 아아 아나 이 개나리들이 이 개나리들이 이 놈의 새끼들이 진짜 미쳤노 끝 자 빨리 담밴밤 야아 소울아트 좀 줘봐 나 피가 없어 피피피피피 어? 시간도 없는데 피까지 없어 뚜루루루루룩 뚱 뚱 뚱 너네 섞었어 아니? 음 음 어머나 한마리 잡았고 어 나 어떻게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가 없어요 침착해 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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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야되 어? 다급해하지말고 아! 슈퍼그리드 아 그래도 쉽죠 아 근데 왜 쓸모없는 돈을 주냐 어 여기 상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설마 설마 여기서 죽겠어 그래도 아이작 고수인데 아아 진짜 이씨 주는거라고 미트큐브 밖에 없는 놈은 더럽게 귀찮게 하네 야 빨리 죽어라 어잇 준거어 불가거라 어 아그래 여기 바닥에 자궁 남기죠 여기 닿으면은 데미지를 담아 범범맨 안녕 슈퍼범범맨 오케이 내 눈물을 밟고 있는 이상 너는 죽을꺼야 후우와우 기대하세요 이제 몇분만 남았습니다 어 곧 있으면 끝납니다 자 어딨으면 끝~~난다 아니 도대체 어딨어 보스 야~~보스씽 야 물음표씨 어딨어요 물음표야 물음표야 내가 너 잡으러 왔단다 빨리 나오는게 심상에 좋아 그럼 니 부하들이 다 죽을거야 도도도 끝 좋은거? 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어 잠시만 나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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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아 개망 나 테크2인줄 알고 이거 먹었는데 테크1이야 아 이거 살사포였어 레이저가 됐어 공속도 느린데 아 큰일났다 님들 큰일났어요 저 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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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했다 진짜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응 진짜 개망 개망 아니요 근데 데미지가 구려 어 셀사포가 데미지가 끝내져서 어 사거리가 짧은걸 감수하고 어 어택플라이 사거리 감수하고 한건데 아 야 무 아 이놈 chemII들이 잠시만 Ь 녹화 종료